아이데라 아, 이 게임 뭔가 맘에 안 들어요 지금 맘에 안 들어 답답 미치겠어 자자자 문이 왜 안 열리지? 어? 님들! 돌아오자마자 또 막혔어 앞으로 더 답답하다고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답답해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만 안걸리는게 아니에요 저도 미칠것 동그라미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아 알았다 알았다 아니잖아 뭘 엮었네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총알이도 좀 만땅이고 아니 와즈메라또가 아니라 랩스트리지는 쉽던데요? 그냥 계속 선택만 하면 되던데 맨 끝까지 안갔어요 저 저건데요 아 여기 있구나 정확히 여기 있었어야겠네 아 오케오케 자 오케오케 자 이제 저도 당겨주겠죠 조엘 조엘 여기 조엘 뭐에요 또 쌓아냈니 또 쌓아야냔 조엘 또 쌓아야냔 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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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터 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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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여지 어디 왔어 아 저쪽에 있구나 나 안 보고 있지 됐어요 숨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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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숨고 잠깐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나 안 보고 싶어 나 안 보고 싶어 나 안 보고 싶어 내가 오늘 밤에 왔어요 내보내보내보내보내봐라 됐나? 됐나? 청각집중이 뭐예요? 으아앤앤 어어 어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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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 어 망했다 망했다 나 죽나? 나 죽나? 잠깐만 잠깐만 도주가 L1이고 숨고 빤트로 눌러서 운진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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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봄 여기서 여기서 아 미안해 미안해 청각기 뭐였지? 네 네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청각이 RO를 누르는 거였거든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자자자자자자자 뒤로 살금살금 가서 살금살금 다가가 잡고 목을 쪼르자 죽였어 죽인듯 하고 어디에 없나 또 가서 목을 쪼를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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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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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어디 어디 어디야 여깄데 여깄데 아 아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아 나 이거 그래 나 옛날에 이거 한 적 있었구나 어 여기서 어디 갔어? 여깄다 죽었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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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생기고 창고 창고 열쇠 열쇠 뭐 읽어봐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됐고 됐어 됐어 됐는데 이제 오늘 뜨고 얘가 딸이라고요?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돼? 아 딸이 아니래잖아 어 잠깐만 뭐 또 주워 꽉 찼어 그러면 지금 수술이래 치료를 하죠 아 꽉 찼어 아까워 아 아깝다 뭘 도라에몬이 될 거야 파견 안 보셨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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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차라리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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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아 아 아까 문으로 했지? 지금 잘하고 있는거 같은데? 자자자자자 아냐아냐 지금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되지?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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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거 같은데? 일단 뭐 죽을거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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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펀데 이거 우개 돼있는데? 와 오 아 네모 뒤로 유 으악 됐다.됐다.됐다. 오 어 아 아 잠깐 아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 뭐였는데? 치료 아까 키 이거 아니었나? 치료 뭐였어? 치료 이건데. 붕대 없어? 끝났어? 다 썼어. 다 죽였나? 이제? 이제 가도 되냐? 청각 집중. 우리 편이잖아. 다 죽였네. 가자. 총알 다 쓴 거 아니겠지? 된 거죠? 아 어려워. 아 일단 병 혹시 모르니까 죽죠. 다 죽고. 또 청각 집중. 아무것도 없잖아. 어? 왜 이게 무슨 소리지? 오케이. 오케이. 봐봐. 봐봐. 아 나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다. 봐봐봐. 이따 이리로 와서 꽉 찼는데 기다려봐. 저기다가 딱 해가지고.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병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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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던지려고 했는데? 저기 하나 있거든. 아 그냥 죽이죠. 하난데. 짜증나네요. 죽이고 말 좀 해. 내가. 아 이거 이 씨. 아니. 시가를 좀 줘. 이 씨새끼야. 어? 도망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얘 죽이고 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청각 집중으로 어디인지 묻힌 파. 어 깜짝이야. 이 명시라. 어? 일단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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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숨으리. 숨으리. 어디지? 여기 다시 숨으리고 숨으리고.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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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여자가 다 해주네. 여자가 다 해주네. 음. 이거랑 알투로 누르고 있음. 음. 이거랑 알투로 누르고 있음. 붕대지. 왕전이 아니었나? 야. 그냥 우리 쪽에 숨어. 그래.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일단 살았으니까 괜찮고요. 그럼. 도시아가 이 방에. 도시아. 이리 해라. 총알이? 아 씨. 얼핏 안 남았네. 붕대 있었구만. 아 여러분. 보살. 에이. 누르고 있으면 돼요. 아. 잠겨. 계속 했다고요? 조준 키가 이거 아니었나? 엘투? 오. 이거는. 살 너무 많은데. 아. 내가 이. 열네 발 남은 걸로 다 못 죽을 것 같은데. 음. 암습 계획을 세우라고. 오. 오. 음. 자자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두 새끼부터 조준 건데. 오케이. 오케이. 칼이군. 어. 이거 잡고 칼을 사용하거든. 오케이. 입감 양호. 자 보세요. 여기 와서. 잡고. 끌고 와요. 끌고 와요. 끌고 와요. 끌고 와요. 지금 끌고 와서. 여기서 칼을 끌려서.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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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거 있나. 어. 칼 지금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시체를 들키면 안 되거든? 자. 그럼 시체를 잡고. 잡고. 아. 시체 안 잡히나? 시체가 안 잡히거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죽이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딱 숨었다가. 잘 보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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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천천히 천천히. 자. 얘를 잡고. 끌고 와야 돼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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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목을 쫄라서. 죽였고. 다시 죽으려. 자. 자. 천천히. 앗. 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쏘고 있는 거야? 어. 어디 쏘고 있어? 쏘는 데가 어디야! 어. 여기다 아이씨 아 안돼 안돼 어이소가 지금 아니 어디지 숨어있는데 아 저기있다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아 아 틈이 어디있어 다 흘려있는데 이거 자 자 천가집중 아 오케이 오케이 입감양호 여기 하나있고 자 여기 하나있으니까 때렸다가 어딨어 나 왜 안보여 이따 일로 와봐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안보이니까 다시 다시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있는거야 아 개많어 아 망했다 이거 망했다고 그러네 여기 어떡해 어 여기 시야가 다 다각이야 아 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아 왜 왜 좋아 아 맞혔어 뒤져떨어 또 있는걸 또 확인했고 저쪽에 또 한가라 있는거야 또 아 됐어 또 맞혔어 개잘한다 어 이 새끼 또 살았어 아이고 아 뭐 언제까지 맞춰야 돼 헤드샷이야 이거 이거 다 죽어야 돼 자 죽었 이 새끼 하나 살았어 오케이 죽었어 어 아니네 오케이 또 떠있어? 어 여기 있는거죠? 아 왜 이렇게 지금 머리에다 쐈는데 왜 자꾸 저러죠? 아 6발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총알 여섯 발 장전했구요 그렇다 칩시다 이건 뭐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여기서 뒤치기를 먼저 하라는 거지? 손에 땀을 쥐었네 응급키트다 저 지금 피가 없으니까 뭐였더라 이거는? 손전등이 아니라 손전등이 아니라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손전등이 아니라 치료 붕대에 어떻게 감았지? 키를 까먹었어 이게 아닌가? 붕대질? 붕대질 아 총선호 버튼이었나? 이게 아닌데 아 오케이 붕대질 언제 했어요? 밥 먹는 법은 안 까먹어요 밥 먹는 법은 안 까먹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게 밥이지 아 왜 정려 왜 아 기다려봐 이제 잘할게 자 여기서 빨리 딱 기타 청각 아무도 없어요 응도 할 필요 없고 문 열고 오오아!!! 아까 청각 집중했는데 자동입주! 쫓아가서 뒤에서 뒤치기를 할 건데 여기 있나? 아 여기 아니구나 어디 어디로 여기가 아니야 여긴가 근데 청각집주 어디로 갔지? 또 맞았어? 어디로 간 건데? 어디로 간 거야? 일단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거의 다 찾았다 조얼! 이곳에! 이곳에 어디로 갔지? 아니구나 조얼! 그곳에 있는 거잖아 청각집주 아 소리를 안 내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였네 어떻게 해야 되지? 짜증나려고 그러네 진짜 조얼! 그곳에 있는 거였네 조얼! 여기서 괜히 망설여가지고 안녕, 로버트 아 조얼 나의 감정은 없어? 아무것도 안 된다 아 지금 나 기분 상했어 두 번 어 아 아 죽을래! 넌 잊지 않았다. 자, 너는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안 돼, 알겠어? 아, 사실 우리의 의창고 싶더라. 총을 내가 하고 있다고 했나? 아, 맞지? 네, 당연히... 아, 좀 어려워. 응. 자, 내가 말해, 그냥 말해, 내가... 아, 젠장... 아, 젠장... stop, stop, stop! 팔 풀어트리려고 한다, 그쵸? 그런데 왜 욕심부려요 지금 총 다 있는데? 쫀드는 사람을 즐긴다면 총 대기만 힘쳤잖아. 너 우리에게 돈을 받았다고. 내가 잘못한 척을 받았다고. 내가 더 시간 필요해. 그냥... 내가 더 사채업자야? 내가 내가 죽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우리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나쁜 논거 같애 기분은 다 꼽아버렸어 파이어블라이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는데 네 딴 데서 삽니다 지금 유튜브하고 다음 팟 아프리카 다 해요 트위치도 되게 좋지 않아 침심하셔서 그런가? 아 유튜브 지금 안된대요 이래라 짱세야 이래라 파이어블라이 무조건 믿어 얻어놔 그런 짓은 아이디아 지금 그것까지 높지 않았나? 지금 뭐 아무나 죽여도 청문도 얻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왜?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우리 착한 사람 맞아? 우리 착한 사람 맞아? 너무 가까워 어? 그 아까 내가 거기 포스터에서 본 여자 비즈니스 제가 이거 외우려고 했죠 로버트 내가 죽였어 여자가 죽였어 여자가 내가 안 죽였음 네 난 이거 지금 이 게임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니요 지금 트위치도 보고 있어요. 난 이거 지금 이 게임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돼. 난 이거 지금 이 게임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이 게임 내용이 없으시니까 제가 댓글을 안 해드렸죠. 내가 왜 이해가 안 돼. 지금 내용이 자꾸 바뀌잖아. 장르가 게임 장르가. 뭐하는 게임이야 이거. 또 도망가야 돼? 어디로? 이제 제가 무조건 알아. 여자 꽃무늬만 쫓아다니면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활의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위급한 일 생기면 여자 꽃무늬만 쫓아가세요. 쫓아갈 여자가 있냐를 물어보는 게 얘인가? 아 비켜. 나중 가게. 아우 탔다. 아우. 어디로 왔지? 오요! 오 여기가 아니네. 이 사람이야?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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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왔네요. 야 나와봐! 어? 여기가 또 어디가. 이 사람이야? 뭐, 여기. 이 사람이야? 아우. 어, 어? 어? 이 사람이야? 무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 뭐 눌러야 돼? 어? 뭐 눌러야 돼? 무기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아 작업대가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나중에 아 이거구나 일단 뭐 체력도 많다 이거 총알 좀 많겠다 아 또 또 또 또 몇 명이나 볼까? 어 군인들하고는 싸우면 안 될 거 같은데 원래 같이 나가보자 자 방금 내가 병이 있었을 거예요 어 병 어디서 풀어? 아니야 몰래 지나가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였지? 아 저쪽이야 아 이거 뛰어내릴 수가 없는 데구나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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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icked the wrong day two of us Oh Damn We missed all the action? I get this when I go around again I get this when I go around again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명 있냐면 한 명 있는 거 맞나? 내가 쟤를 모조라서 데려와서 여기다가 눕히는 거지 그치? 내가 해볼게 아 통한 게 아니었네 아 벽돌로 그렇지 옳지 자자자 벽돌로 머리를 맞춰가지고 제가 뭐였지? 얘를 맞춰야돼 얘를 맞춰야돼 아이고 실패야 머리 뒤통수를 맞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아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시 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오케이 봐봐봐 다시 다시 이거를 문이 통한 데가 있어 이러고 이러고 일루가서 어이구 아이구 아냐 이게 아니고 엉도 안 되냐 이거 죽고 다시 하지 않았어 이거 죽고 다시 해야돼 이거 얘가 하려는 게 이게 아냐 죽고 다시 해 죽고 다시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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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숨어서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벽에 벽 이렇게 벽을 던진 다음에 여기다 수선을 끌어 그 다음에 일루 빨리 가가지고 저 벽을 보러 간사에 내가 죽이려고 했지 아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 다시 해야되는데 아 아 죽고 다시 하고 싶은데 아 죽고 다시 하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원하면 이게 아닌데 아 죽지도 않고 쉬운 걸로 했더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disease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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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 다시 계획을 짜봅시다 자 보세요 으 아 이건 데스트 1 다시 해볼게 여기다가 써보는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을때는 아 이게 여기까지 분명히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선을 끌고 아 여기 하나가 있었구나 4번 이게 아니라 빨리 찍어 됐어 됐어 내가 하는게 이거야 됐구요 우리 편이고 일단 여기까지 내가 맞게 한거 같고 그죠? 다시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사람이 어디있냐면 저기있거든 저긴데 쟤를 처리를 하는게 맞겠지 애들이 소리나는서 그런가 저기 사람이 있는데 왜 안나지 저기까지는 어째 못가 어째 못가 어째 못가고 이 칸에 있는데 처리를 해야돼 오케이 저기 하나가 있어요 오야구 미칭 깜짝이야 아씨 깜짝 났잖아 여기 하나 있었지 자 이거를 이걸 어떻게해야되지 깊은 고민 일단은 진족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가 막혔네? 아씨 잠깐만 열로 시선을 끌어서 여기서 여기로 당겨서 죽이면 되겠다 그치? 이리 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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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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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진 않네? 안 오나? 이게 아니었나 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죽이지 않고 싶어집니다 이제 게임 이해했단 말이야 이게요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다시 한 번 끌어서 시선을 어떻게 끌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죽일까? 뭔 소리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아이씨 거길 맞춰 뭐야 여기에도 있었어 가자 나스 아이고 아이고 죽었나? 또 어디지? 아 이렇게 thumbnails 걸 꼽네 거울 cos 작다 도 된 듯? 됐죠? 아! 그게 진짜 이렇게 하고 아우 답답! 일단 치료를 하자 뭐였더라? 어쩔 수 없었어. 어차피 이렇게 됐고 그냥 쏠 거 그랬어. 이거 좀 전에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였을까? 총알이 너무 없는데 총알을 주워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수 있겠어요? 핀다 꽉 찼고. 죽었고. 죽어갈 거가 없나? 가자. 어디로? 총알을 근데 좀 주워갔어야 되는데 애들이 떨구질 않았지? 아 원래 이렇게 깨는 게임이 아닌 거 같은데 일로 가는 게 아닌가? 안 봤죠? 죽었고. 여기 죽을 거 많을 거 같다. 딱 사이즈. 어디로 가야 돼, 머린린? 여기. 이제 멀리 안 돼. 여기. 원래 이런 거에 템 먹을 게 많을 게 많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나 죽을 거 같다. 나 죽을 거 같다. 근데 게임이 막 정신이 없어. 뭘 때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최대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옛날에 디스아너드처럼 하는 거였죠? 옛날에 디스아너드처럼 하는 거였죠? 뭐 죽을 게 하나도 없나? 죄송해요. 아. 아. 뭐 죽을 게 하나도 없나? 보통 이런 게임은 이런 데서 죽을 거 되게 많지 않나? 조엘, 이거 손을 줘. 뭐야, 여기다 총 맞았었나? 아. 총 맞았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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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지침이 죽을 거 같다고 그랬잖아. truth or disaster is wasn't matter. 아. kay caught life character is 5 comentarios, 아. 아. 정면, 뭐야, 네, open amigo parl senior coach 이익을 한다고. 이제 종이 죽었다고 알죠! 그럼, 그럼, 제가 이거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제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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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내가, 우리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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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지 못한거 같아. 우리, 그들 한건을? 그들이 한건을 가로짐을 수도 있어. 저 그들이 한건을. 정말 정확히 참여. 그들이 어디에 있는걸 서있어? 네, 저거 저거. 내가 그들이 이러면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을때. 내가 봤을 때까지 봐야 돼. 여자애는 왜 바깥에 데려가야 돼? 얘네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살고 있었어? 아빠는? 지금 DLC 추가 시나리오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워워워 워워 워워. 이제부터 게임 스토리가 시작인 거야? 이제부터 게임 스토리가 시작인 거야? 내가 한 잔에 있다면, 내가 한 잔에 의지할 수 있겠어. 그 전에, 그 작은 미니시아 그룹을 떠났어? 너희 둘 다 떠났어. 좋은 사람이었어. 그냥... 그 북쪽 터널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조엘은 그냥 차량이야, 조엘. 왜 우리야? 이제야 시작이라고 하니까 스토리 자체에는 이거 그럼 금방 못 깨겠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가봐요 이거 치료 안해요? 총 맞았는데? 주워갈뻔이나 시체를 좀 뒤져볼까요? 어? 저 뭐야? 이거 별거 아니었나? 여기가 자택이라도 일단 주워야죠 쪼레비인데 내가 이제 꼬말들 있고 도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쫄린대로 가면 되겠죠 아 또 여기서 또 잠깐만 자 봅시다 띵 좀 봐야 돼요 이거 뭘 또 평생 콘텐츠야 군인들이 있나 없나 띵 좀 보고 천천히 갑시다 이거 자 자 막혔네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아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길은 여기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죠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잘해요 오 추워 추워야 돼 지금 패드에 진돌로 오게 된다 일단 이거 깬 다음에 하면 되죠 깬 다음에 생각하면 되죠 기어치 할거냐 할건지 자 여기까지는 지금 잘 온 것 같고 지금 숨을 필요 없는 것 같고 저 위로 저 위로 나도 궁금해 너만 궁금한 건 아니거든 알았다 지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으로 가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지 일단 저 위로 가야되는데 아 오케이 알았다 이거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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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됐네 됐네 이거구먼 생각이 맡긴 말이었네요 이래서 하고 자 이리로 이렇게 오케이 이제 여자애도 데리고 와줘야죠 어? 이게 아닌가? 아 여자애 먼저 올려줘야내보다 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도 이것도 자 아저씨 시간 보여줄게 따라와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삐기나 자자자 옳치 옳치 내 손을 왜 안 따라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임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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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임 가다 오면 따라오겠지 아 얘도 왜 안 올라가져 아 이렇게 하고신냐 따라오겠지 근데 무서울 거 아니야 그르네 아우 진짜 이 자영관씨 이 스펀얼 이 스마거패스 예 아 이 스마거패스 아 아 나니 그 밀 수 없다고 그구나 지금 가는 길이 맞긴 낫겠지? 내가 지금 나 죽은 딸한테 약간 감정적으로 고정이입에서 얘를 돌봐주게 되는 것 같다 그쵸? 야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냐? 이게 만약에 맞긴 맞나?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때려 붙어서 와봤는데 이건 어디지? 동시 바깥에 이렇게 놓고 왔는데 저 시계 그거네요 딸이 생리 선물을 줬던 시계 맞죠? 고장난들이 피고 있어요 고장난들이 피고 있어요 밤이 늦었다 밤이 늦었다 밤이 늦을 때까지 내렸구나 나쁜 꿈을 싫어 비운다 이게 딸 바보 이야기라고? 딸이 죽었는데 알겠다 알겠다 이제 알겠다 내 옛날 딸이 죽었잖아 20년 전에 지금 얘한테 내 딸을 추용해가지고 막 감정이입하는 워낙이 남들아 그치? 나이 있더라도 좀 비슷하니까 나 아자? 나 아자? 나 아자? 네 너무 오래 걸렸다 모든 곳이 다 많아 그녀는 어떻게 되니? 그녀는 그녀의 가입을 봤는데 너무 많아 스토리만 이해력 갑이라니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아 저 이거 잠미 액션 진짜 못하겠어요. 아이씨 뒷설어도 끝까지 못 깼는데 이민들 중간에 쥐가 찬 걸 했었다고 도시가 멸망했다고 자 바로 그런데 지금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도 대충 이해가 됐고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은데 저희도 잠깐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